위원장도 3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허용해 주실 거죠? 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시독과 랩독입니다. 워시독은 감시견을 뜻하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면서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 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랩독은 결코 권력구조에 비판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고 기생할 뿐이죠. 다음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먼저 법안심사에 당연히 참석하여야 할 방통위원장 등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법안심사자료 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사안뿐이 아니고 지금 KBS는 무단협 상태입니다. 6월 3일부터 제가 지난주에 KBS를 방문했는데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 정원 방통위가 2인체제로 운영된 지 지금 반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추천권을 이렇게 인정해도 되는가.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님 발의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부득이하게 통과가 되지 특별히 이준석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협치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이고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재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